내가 꿨다는 그 꿈이요. 타임머신을 다 고쳐서 미래로 돌아갔었어요. 모든 게 다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. 눈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? 다 좋아 보였어요. 근데 거기에 없었어요, 당신이.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.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예 그 세상에 없었어요.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찾아 헤매고 또 헤매다가 그렇게 깨어나고. 그게 내가 요즘 꾸낭몽이에요.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있는 미래예요. 그냥 거기서 내가 아는 맛집도 데려가고. 새로 생긴 길도 같이 걸어보고. 쓸데없는 무서운 얘기 말고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도 나누면서.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, 나는. 당신이랑. 그것도 틀린 위로일까요? 그냥 위로라고만 생각해야 되나? 나는 나만 바라게 된 줄 알았는데 그런 미래를. 그래서 끝까지 모른 척하려고 했었는데. 그래서 끝까지 모른 척하려고 했었는데. 그대 곁에 긴 긴 밤이 찾아온다면. 아무 말도 없이 가까이에 앉아. 그대 기다릴 테요. 우리한테 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. 잠깐 멈췄다고 생각하지 뭐. 그대가 시간이 많이 많이 없었는지. 우리의 아기에서는. 우리의 아기에서. 우리의 아기에서. 우리의 아기에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